그 다음으로 이제 응급실에서도 사실은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예진이죠 AI가 일부 좀 많은 응급실에서 들어가는 스태프들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예진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패스터 다이아고노시스 굉장히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것도 도와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약 처방이나 뭔가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에도 AI 활용도가 되게 높겠고 무엇보다 응급실에서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워낙 바쁜데고 하고 있는 것들이 정신없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막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응급실에 이제 집어넣는 것들이 많은데요 흔히 하는 방식은 질병 코드 하고 증상을 집어 넣어서 이것들의 이제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는 대부분 EHR 의무 기록을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단어들을 뽑아내죠 피처를 뽑아내야 피곤함 기침 흉통 이라든지 넵 데이터 A1C 데이터가 높아 이런 것들하고 실제 진단 명하고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찾게 돼서 뭐 이런 오른쪽에 있는 작업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응급실에서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그 데이터 관련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진단을 많이 내보내는데 이걸 읽어줄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응급실이 아니고 입원 같은 경우에는 컨설터넷 보내고 이제 검사를 하면 하루 지나면 답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좀 나은데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전문인은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체스트 엑스레이를 넣게 되면 여기 체스트 엑스레이를 넣게 되면 여기 체스트 엑스넷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스탠포드에서 만든 앤드류은 교수 쪽에서 한 네트워크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뉴모니아 같은 거 찾아내는 거죠 폐렴 같은 거를 85% 확률로 이건 폐렴이야 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영상학과 의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EKG를 찍으면 이게 어리틈이하다 부정맥이 있다 이런 걸 찾아낸다든지 이런 종류가 역시 마찬가지로 도와준다면 스페셜리스트 컨설턴트가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다릴 사람이 없고 지금 빨리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AI가 많은 걸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AI의 활용도가 응급실에서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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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